안녕하세요 유튜브람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바문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신작 UFC2 커리어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캐릭터는 원펀맨으로 갑니다 완벽한 원펀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쵸? 완벽한 원펀맨입니다 이 캐릭터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게 만들었네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반드시 꼭꼭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도록 강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원펀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원펀맨의 UFC까지 오는 길은 유튜브로 올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개신노잼 드디어 이제 무대 올라왔어 나보다 한 단계가 레벨 높아요 얘가 오버롤이 레나토 멜로 어 멜로 쟤 무대 죽이네 어 긴장감이 다르다야 무대 오니까 멜로님은 멜로 얘가 스폰저가 멜로나라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연 UFC 데뷔하면서 원펀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가 그전까지는 일부러 내 힘은 짓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내가 더 맞네 자세히 보면 정면 많이 닮았습니다 어 정면을 딱 봤을 때 원펀맨 느낌 확 나거든요 어 정면 완벽한 원펀맨입니다 얘가 21살이래 엑스컴에서 봤어 내 얼굴 원펀맨 어 뭐야 왜이래 이 심판 왜이래 자 글러브를 부딪히는 척 하면서 이런 싸가지움 아 까비다 아 아씨 인성 포기하면서 한번 노려봤는데 여기서는 절대 질 수 없어 UFC 데뷔해야 된단 말이야 어 좋아 좋아 방어 좋아 방어 좋아 방어 좋아 방어 좋아 어 방어 좋아 너무 급하게 가지마 관중들이 나만 보고 있어 너무 급하게 가지마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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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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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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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데미지 야 머리 데미지 줬어 다시 한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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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기가 막혔다 방금 야 야 지금 상대 지금 머리가 지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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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야 끝낼 수 있어 일로와 일로와 잡아야돼 잡아야돼 자 타이로 연결 끝났어 게임 끝났어 끝났어 이거지 야 누가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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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 들어가 다리 벌려 아니 이 자식 들어가 다리 벌려 well Alpha Alpha 그리고 arme 협회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알 aquí ... 지겼다 어우 계잔이네 와... 반동있는 것 봐. 머리 오 정신 못자니네...계속 당겨... 오우야... 내가 저렸나? 정면 리얼 원펀맨 닮았어 완벽한 진짜 원펀맨이야 봐봐 애들이 완전 똑같잖아 진짜 정면봐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정면이 개 닮았어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좀 그렇네 나는 딱 원펀맨을 만들어줬다는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UFC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데뷔전을 이제 승리한건가 어 됐습니다 아 알찼어요 결국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어 알찼습니다 이제 이름 들어갑시다 원펀맨으로 이름 들어갑시다 이름 만들어 줍시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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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편집이 야 이름이 없어 야 이름 못 발까 그냥 이걸로 가야 돼 아 미치겠네 어 이렇게 내가 한국을 갑시다 아 생각지 못했는데 이거는 아 너무 많다 이건 뭐 서울을 차지해야겠는데 제펜이 있고요 아 잠깐만 이쪽으로 하지마요 올라갑시다 S에 있을 거거든요 A, B, C, D, E, F, G, A, G, I, J, K 어 잠깐만 아 약간 뒤쪽이 있겠네요 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한국 있다고요? 한국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S를 찾아야 될 거 같아 여기 나온다 여긴데 됐어 아 진짜 이름을 야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진짜 이름이 없어 아 미치겠네 아 반밤으로 한방 한방 붐붐 붐붐 좋다 자 그래도 한국에 몸무게 키가 왜 170이면 충분하지 이게 어때서 이런 건 다 설정이야 원펌면 키 안 커 이건 문제 안 돼 원펌면 딱 맞잖아 원펌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의 이제 어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려나? 어 이름 남혜입니다 남혜 어 키가 아니라 170 파운드라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딱 원펌면 체형이에요 어 지금이 딱입니다 지금 딱이구요 자 이제 UFC 자 이제 UFC 어 본격적으로 이제 우승컵 따기 어 들어갑시다 뭐야 얘가 남은 이번에 붙는 놈인가? 어 스톱한 헨드릭스 음 음 아니네 이제 나오는 애들이네요 어 얘 조금 조심해야겠네 음 얘 오버를 좀 내네 음 자 트레이닝 3판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스킷 갑시다 오케이 계속해서 훈련 스킵하면서 했던걸로 계속 능력치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계속 능력치가 누적이 되는거에요 안하는게 아니구요 유튜브 진행을 위해서 깔끔하게 스킵하는거고 아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놈을 만났는데? 쟤 아니냐? 어 이거 봐라 어 아 드디어 이제 바지 좀 사람다운거 입네 어 좋았어 아 내가 저 싸울놈의 캐릭터를 선택한거였어? 그래 강한 놈으로 가자 어 강한 놈으로 가 강한 놈으로 갑니다 어차피 UFC 올라온것만으로도 지금 어 목표의 반은 날성했어요 아 이게 네임이나 써져있어 아 아 봄봄 앤드 봄봄 아 아 한국 간지 의상만 완벽 완전 원펀맨이야 진짜야 완전 원펀맨이야 야 중요한 건 나 이때까지 한 판도 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UFC에서 과연 지금 뭐야 내가 지금 4연승했나 5연승했나 그럴 때 과연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선전부터 지금까지 5연승이나 4연승 했거든요 등장신을 왜 스킵해 미쳤어 올라와 이 새끼야 이 마오 자고로 진짜 옆구리에 문진한 애들 치고 센 애들을 못 봤어 리치도 다 나오네 예선전부터 11승 2패야 11승 2패야 완벽하지 완벽하지 원펀 원펀 원펀맨 어디서 감이 나는 인성을 버리고 내 머리카락을 버리고 주먹을 얻고 주먹을 얻었다 기가 막혔다 UFC 데뷔전 제대로 했어요 원펀맨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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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데뷔전 결승전판이었고요 아 이제는 UFC의 첫승이죠 아 불꽃의 임신 전학생님 조펀맨 어 팝풍선 100원 고맙습니다 커리어 첫승을 따냈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아야 근데 이승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아까 그것도 데뷔전 아까 그걸 데뷔전으로 쳤나봐 이게 두번째 판이고 어 좋습니다 아 깔끔했어요 아까반이 이제 UFC 이 무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1승을 어 하게 해주는거 같고 이게 데뷔전은 맞아 근데 이게 데뷔전은 맞아 사실 이게 데뷔전은 맞거든 여기있는 UFC 기존의 이제 선수들하고 싸우는 데뷔전 맞거든 걔네들은 이제 같이 올라왔던 이제 언더에서 있었던 애들이고 크으 기가 막히죠 9초 컷 어 깔끔했습니다 경험지 많이 얻었고요 음 스탯 좀 찍어야겠죠 어 포인트 많이 줬습니다 음 야 게임 재밌는데 어 게임 개 재밌는데 치 어 좋아 좋아 이제 스탭 좀 삽시다 어 외도하지 말고 펀치나 강화하세요 선생님 어 야 우린 무조건 펀치요 어 자 1171포인트 있는데 어 가만있어 봐라 이거 혹시 레벨업 할 수 있냐 이것도 그냥 잽이 있어요 어 아 이거 레벨업 할 수 있네 역시 그래 그래 야 일단 기본적인 거를 레벨업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야 근데 킥은 하나 필요해 진짜로 어 킥은 진짜 킥이 너무 없어 지금 킥이 너무 없어서 킥은 조금 필요해 어 어 킥은 지금 잠깐만 있어봐 음 어 야 이거 2킥 필요해요 2킥 이거 필요합니다 어 이건 이건 샀어야 됐어요 이건 샀어야 됐고요 음 벌써부터 외도랬네 음 됐어 야 근데 이거 웃긴다 기술을 먼저 보여주질 못하네 이게 이렇게 보면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어 어 엘보우 이거 뭐 팔뚝으로 딱 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아플 거야 팔뚝이 주먹보다 3배인가 4배가 세거든 이거 또 원펀맨 색깔이 안 맞긴 한데 슈퍼맨 펀치? 아 이거 필요하다 이거 딱 찍는 거 이거 진짜 필요한 기술이거든 어 이거 필요합니다 어 기술 2단계? 어 훅 훅 필요하고 펀치만 사버려? 어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 이것도 근데 가장 기본적인 잽도 지금은 좀 그래 레벨업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 됐어 딱 여기까지거든 어 됐어 이제 강화 좀 했어 슈퍼맨 펀치 좀 이제 강화했고요 음 자 그러면 음 음 음 해봅시다 상대를 고르는 건데 일단 이놈이 제일 쎄보인다 어 파이터 파우크스 아 그리고 스타일을 봐야돼 카라테 어우 야 태권도 어 그레코 롬앤 어떤 스타일이야 이거는 어 스탠드업이 높은 애들은 주먹을 잘하는 놈들이고 그레코 롬앤 그레코르망이라고요 어 레슬링하는 애라는 거라고요 아 얘가 레슬링하는 놈들은 뭘 잘하나 아 얘는 아 잡기를 잘하는 놈이야 아 그라운드 기술 한번 해볼까 얘랑 계속 잡고 누워서 부비부비한다고 잡기 잡기를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펀치를 때리는 원펀맨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음 쉽게는 안갑니다 좀 재밌게 가야죠 방송인데 그쵸 자 어허 야 이거 완전 다리가 근데 거의 하체가 없다봐야겠는데 지금 펀치랑 다리가 차이가 너무나 레벨이야 얘 77 40대야 어 그냥 무조건 주먹 가 그냥 아 이게 지금 옳은 판단일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다리는 낭비야 하체는 갖다 버려 어 잡기를 사실 당하게 되면은 어 발도 많이 쓰거든 음 하드로 한번 가봅시다 하드 한번 배워봅시다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하드가 진짜 점수가 내기니까 힘들어 점수를 많이 내야 돼 점수를 많이 내야 경험지가 많이 오릅니다 어 아우 BJ 나맨님 안오시네 이름이 나맨인데 지금 내가 어 어 노노노노 그렇지 700점이면 어디야 어 C다 야 C면 나쁘지 않아요 어 C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지 꽤 오를거거든 하드해서 C면 나쁘지 않아요 점수 어 잠깐만 내가 아 어어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어 야 한번에 많이 오르네 어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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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펀치 81점이야 아 펀치를 그냥 조져야겠네 그냥 펀치만 가는거요 그냥 오 한번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하면 한번 더 하면 얼마나 되나요 똑같이 점수 83정도 되지 않을까 아 지렸어요 자 잡기 잡기 레슬링 선수와 83점의 주먹이 갑니다 어 리얼 원펀맨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핸드릭스네 핸드릭스 이름 펀치를 올리고 스텝을 올려야 된다고 간다 자 유튜브에 조반문 검색하면 UFC2 다 올라갈거거든요 편집해서 올릴거에요 예선전은 올리지도 않아요 재밌는 부분만 올리니까 UFC의 조바문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4편집 들어가요 국적이 왜 창피해요 형 얘기했지 얘들아 형이 얘기했지 얼굴 개똑같다 얘기했어 안했어 정면을 뭐란말해 정면 흰색만 있어서도 망토를 그리는데 흰색이 없습니다 정면 뭐란말해 정면 옆은 보면 안돼 정면 안나오네요 굿는 애들 이렇게 수염보심이 좀 많아 흰색이 더 낫고 한참의 시점을 lo으세요